이재명 씨의 와이프 분하고 부인 분 부인이라고 해야 되죠? 그렇죠 높이 보이는 게 부인 분하고 이제 윤석열 씨의 부인 분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사주가 좋은지 신정으로 봤을 때 좀 어떤지, 기운들이 그러니까 사주의 기운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의 와이프에 대해 기운이 좋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? 근데 거기서 나오는 파급이 좀 안 좋죠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? 사람이 기가 모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기가 좋아도 집안 시클이 서로 싸움을 가는 그 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윤석열 씨네 어떻게 보면 영부인이 되는 그 기운은 사주는 좋을지 모르지만 아직 때가 아니고 잡음이 많아요 김건희 씨가 그런가? 모르겠어요 성함은 잘 예 예 그러니까 잡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구설과 아니면 잘못하면 관제 관문까지 그쪽으로 걸릴 게 많아요 비리라 그러죠 이명 어떻게 보면 그러면 김혜경 씨는 그쪽은 그렇게 큰 파격력이 없을 거예요 어떤 파금 뭐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불법 거래를 했다거나 땅을 미리 사서 아니면 재산을 요즘에는 많이 증축하시잖아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건 별로 안 보이는데 크게 또 내주할 올라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뿌리면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람이 근데 이쪽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 흔들리는 게 많죠 흔들리는 게 많죠 윤석열 씨 그쪽이죠? 그러니 본인이 앞만 잘라도 옆에서 바람이 흔들리니까 구설과 의심이 떨어지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누군지 몰라도 1번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게 그런 기운도 있어요 아 그때 대통령 아무리 내가 잘라도 옆에서 받침이 안 되면 옛날에 김대중 씨도 그랬었잖아요 암만 그분이 좋으셔도 때가 있고 시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한 나라의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될 기운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게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일단은 이제 이재명 씨 부인 분 김혜영 씨는 잡음이 별로 없을 것이고 좀 괜찮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 부인 분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잡음이 많고 좀 힘들다 그러니까 본인의 잡음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운들이 이렇게 받쳐지지 못하는 거죠